오리지니엄, 이 싸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? 오리지니엄, 이 싸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? 오리지니엄, 이 싸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? 준비는 되었나? 그럼 작전대로 진행하지. 설마, 이 싸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?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상대, 화제의 주위에 들어갑니다. 그럼, 저쪽으로 전쟁을 맞추냈습니다. 이것이 이베리아의 데스토리스입니다. 이것은 이베리아의 데스토리스입니다. 여긴 무기를 고르마!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. 응. 마토매트 카카오토리! 내 무기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. 긴 말할 필요 없어. 알고 있어. 긴 말할 비제여서 협상이라니. 너무 늦은 거 아냐? 꺼져! 선배! 명량을 내키고 뜨거울지도 몰라요. 간다! 컷!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. 꺼져! 꺼져! 선배! 명량을 내려주세요! 내 무기는 아무나 다룰 수 있어져라! 너랑 아니다! 너랑 아니다. 너랑 아니다. 우리에게 죽는 곳은 아니죠... 그 전체치을 잊지 마세요! 저희에게 부족한다는 일로 제시이 도착한다고 하십니다. 저는 정신을 잊지 마세요. 아니, 우리에게 부족한다는 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. 다시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한 번만 더 재생을 할 수 있다면... 또 어째트는 영웅을 이용하여 인덕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1-2-2-3-1 1-2-2-3-1 참! 이 녀석이 죽고 사는 건 내가 정한다. 어째서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?